자 여섯번째 이제 우리 강독을 챕터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섯번째 챕터인데 Ronin is how can we overcome it? 외로움 How can we overcome it?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이죠 사진도 외로워 보이는 것 같고 자 우리 그 다음에 레이딩으로 한번 가보죠 먼저 굉장히 쉬워요 이번 거는 글쎄 내가 쉬운 거 하고 또 다를 수 있지 있는데 굉장히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먼저 녹음을 들어보시죠 이 논의 전혀 너무 쉬워요 이 논의 전혀 너무 쉬워요 이 논의 전혀 없는 지가 없는 것 같다 이 논의 전혀 너무 쉬워요 for some people though loneliness can last for years psychologists are studying this complex phenomenon in an attempt to better understand long-term loneliness these researchers have already identified three different types of loneliness the first kind of loneliness is temporary this is the most common type it usually disappears quickly and does not require any special attention the second kind situational loneliness is a natural result of a particular situation for example a divorce the death of a loved one moving to a new place or going away to college although this kind of loneliness can cause physical problems such as headaches and sleeplessness it usually does not last for more than a year situational loneliness is easy to understand and to predict 자 한 줄 한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most people feel lonely sometimes but it usually only lasts last few minutes and a few hours mu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느끼는 거죠 lonely sometimes 때때로 외로운 것을 느낍니다 but it usually only last few hours 자 그것은 보통 오직 지속이 된다 이런 얘기죠 last 동사로서의 지속되다 beauty in a few minutes 몇 번에서 그리고 a few hours 몇 시간 동안 몇 시간 몇 시간 사이로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고독은 보통 한 몇 분 또는 몇 시간 이렇게 그 사이에서 지속이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이겠죠 this kind of loneliness is not serious 이런 종류의 고독은 is not serious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serious 진지한 심각한 중요한 여러가지 뜻이 있죠 그 문맥에 맞게 해석합니다 in fact it is quite normal 그것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normal 비정상은 뭐죠 abnormal이죠 ab가 앞에 붙어야 되겠죠 normal norm 하면 표준이 된다는 거죠 norm normal 하면 정상적인 표준이 되는 것이니까 ab가 되면 abnormal 비정상 우리 이라키 때 했죠 what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에게도 그러나 몇몇 사람들에게 있어서 loneliness can last for years 고독은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독이 몇 년 동안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psychologists are studying this complex phenomenon in attempt to better understanding long-term loneliness psychologists psychologists 심리학자들은 are studying 연구하고 있죠 이렇게 complex phenomenon 현상이죠 이런 현상을 연구하고 있다 in attempt to in attempt to 뭐뭐하려는 의도에서 시도에서 better understand long-term loneliness long-term loneliness 긴 시간에 긴 시간에 그 고독을 더 잘 연구해 보기 위해서 연구해 보려는 시도에서 이렇게 복잡한 현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 고독이 지속되는 것일까 이렇게 그런 복잡한 현상을 연구해 보고 있다는 것이죠 these researchers have already identified 자 이러한 연구들은 이미 확인해 왔습니다 identity 이 identity라는 단어가 이라키 때 됐는데 동사로 쓰이면 identify 한 것이고 명사로는 identity죠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아 정체성 이게 identity예요 자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이미 identified 확인해 왔습니다 three different types of loneliness 세 개의 다른 형태의 고독을 이미 확인해 왔습니다 이제 고독이 어떤 것인지 이미 연구자들은 세 종류를 한번 연구해 왔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고독이 이제 여기에서도 연구를 몇 종류 뭐 오래 지속되는 경우 짧은 경우 뭐 이렇게 있겠지만 그런데 고독이 왜 고독해질까 이런 상황적인 연구도 있지만 정신의학계에서는 뇌에 있어서 어떤 호르몬의 분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연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약물 치료로 하는 거죠 고독감 잠이 안 오는 거 이런 거를 서양의학이라고 보다도 정신의학에서는 뭐 수면제 라든가 또는 우울에서 벗어나는 약물을 치료제로 주어서 약물을 먹고 잠도 자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그런 연구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있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왜 외로운가 왜 쓸쓸한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심리적인 면에 외롭고 쓸쓸한 걸 느끼는 걸 없앰으로써 벗어나는 방법이 있죠 이건 정신분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정신분석 프로이드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의사가 만나가지고 하루에 몇 사람도 치료하기 어렵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의사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죠 굉장히 비싸기도 할 테고 그렇게 몇 명만 치료해서는 못 먹고 살아니까 또 제약회사들은 그런 것보다는 약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약물 치료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컴퓨터에 어떤 게 소프트웨어가 고장 났는데 하드웨어 고치는 거는 큰 효과가 없겠죠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소프트웨어를 하나하나 고치기에는 너무 힘이 되니까 컴퓨터 전체의 하드웨어를 고치는 거죠 약물을 넣어서 즉 약을 먹여서 졸게 만들고 요양원 같은데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꾸만 잠이 안 오고 막 불편해하면 몽롱하게 만드는 수면제 같은 걸 투여하기도 하고 또 제약회사는 그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는 화학자나 의학자들에게 돈을 주죠 왜? 약을 전 세계에 팔아먹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도 있다고 해요 100%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현대의학이고 정신분석이나 동양의학에서는 동양의학이라든지 또 정신의학에서는 심리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충격을 느끼고 외로워하고 쓸쓸해하는 것을 왜 그러는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주는 거죠 정신분석은 조금 이해를 듣기 위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은 뭐죠? The first kind of learning is temporary 이런 종류의 첫 번째 고독은 이런 고독의 첫 번째 종류는 일시적인 거다 고독감의 첫 번째가 일시적인 거다 Temporary하다 This is the most common type 이것이 가장 common type 보통의 형태이다 Common sense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sense 이거 common type인데 common sense는 뭐예요? 보통 사람이 sense 느끼는 거니까 common sense는 상식이죠 common sense가 없으면 상식이 없는 놈이야 common sense 이건 상식이죠 함께 느껴야 되는데 못 느껴 이거는 뭐 좀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common sense를 상식이라고 하죠 This is the most common type 이것이 가장 상식적인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It usually disappears quickly and does not require any special attention 이것은 즉시 disappear appear는 나타나는 거죠 this가 있으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즉각적으로 사라집니다 즉시 사라집니다 뭔가 고독이 나타났다가도 즉각 사라지는 거죠 아우는 외로웠을수래 이러다 즉각 사라지죠 없어지죠 그리고 does not require any special attention 그리고 does not require 요구하지 않는다 require 요구하다 requirement 요구죠 any special attention 어떤 특별한 어떤 집중 관심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고독이 잠시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데 잠시 외로울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은 그렇죠 The second kind situational loneliness is a natural result of a particular situation For example, a divorce, the death of a loved one, moving to a new place, or going away to college 자 두번째는 상황적인 고독이다 어떤 상황에 잠시 처했을 때 느끼는 고독인데 is a natural result of a particular situation 어떤 특별한 상황의 자연적인 결과이다 두번째는 상황적인 고독감이 나타나는데 특별한 상황의 어떤 자연적인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a divorce, divorce, 이온이죠 이라키 때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디벌스, 그 선생님이 한참 오래전에 영국에 첫 방문을 했는데 다이애나, 찰스 황태자의 부인의 다이애나와 이혼한다고 그냥 뭐 시내의 가판대에 심각하게 대문짝만하게 디벌스 이렇게 해서 뭐 팔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디벌스 세퍼레이션보다는 디벌스를 더 이온을 많이 쓰죠 The death of loved one,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건 굉장히 충격이죠 어떤 상황에 이혼을 하고 또 사랑했던 사람이 죽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Moving to a new place 낯선 곳, 새로운 곳으로 또 이사가거나 Going away to college 내가 대학을 들어가서 제주도 사는데 서울로 오고 또 서울에 사는데 경상도, 전라도도 갈 수 있죠 Going away to Away는 어디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Away 그러니까 대학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황적인 일순간에 고독감이 될 수 있죠 그죠? 고독이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Although this kind of loneliness can cause a physical problem 비록 이런 종류의 loneliness는 비록 이런 종류의 고독감은 Cause, 야기하다, 불러일으키다 그러죠 Physical problems 어떤 육체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Such as headache and sleepiness Such as headache, 두통과 sleeplessness 어떤 불면, 잠이 안 오는 거 불면증, 불면을 야기할 수가 있다 It usually does not last for more than a year 그것은 보통 does not last 지속하다, 아까도 나왔죠 Last, 지속하다 For more than a year 1년 이상 지속하지 않습니다 Situational loneliness is easy to understand and predict Situational loneliness 그 상황적인 고독은 It is easy to, 몸하기 쉽다 Understand, 이해하기도 쉽고 It is to predict, 예측하기도 쉽다 Predict도 이라키 때 했죠 Pre, 미리, dict는 무슨 뜻이라고 할 때는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말하는 거니까 예측하다, 예보하다 그러니까 상황적인 고독은 잠시 나타나는 거죠 어디 이사 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자식, 부모, 형제가 죽을 수도 있죠 또 이혼도 할 수 있고 요새 이혼이 많아서 잠 안 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만 뭐 그렇지도 않은가 보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정신과의 대부분은 뭐 먹고 살아요? 잠 안 오는 사람이 많아서 잠 안 오는 사람이 많아서 정신과가 먹고 산다고 할 정도죠 잠 못 자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잠 한 번 푹 자보는 게 수온인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잠 잘 자는 것도 행복한 거죠 선생님도 뭐 가끔 가다 잠이 깊숙이 안 올 때도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건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편하거나 우울하거나 걱정거리가 많거나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이 많은 사회는 좋은 사회는 아니죠 불안한 사회죠 피곤한 사회죠 그러니까 경쟁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이러면 잠이 잘 올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잠이 안 오는 것이 대부분일 수 있죠 그런데 뭐 어떤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서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걱정거리가 많은데 잠 안 오는 약 수면제 먹어서 뇌를 몽롱하게 해서 있는 것이 좋은 건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운동도 하고 잠도 잘 자게 만드는 거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베이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 한번 또 들어보죠 여기도 쉬워요 The third kind of loneliness is the most severe The third kind of loneliness is the most severe Unlike the second type Chronic loneliness usually lasts more than two years and has no specific cause. People who experience habitual loneliness have problems socializing and becoming close to others. Unfortunately, many chronically lonely people think there is little or nothing they can do to improve their condition. Psychologists agree that one important factor in loneliness is a person's social contacts, e.g. friends, family members, co-workers, etc. We depend on various people for different reasons. For instance, our families give us emotional support, our parents and teachers give us guidance, and our friends share similar interests and activities. However, psychologists have found that the number of social contacts we have is not the only reason for loneliness. It is more important how many social contacts we think or expect we should have. In other words, though lonely people may have many social contacts, they sometimes feel they should have more. They question their own popularity. 자, 한번 들어봤죠? 또 한번 찬찬히 한 줄씩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까지 앞에서 했는데 세 번째 고독이죠. The third kind of loneliness is the most severe. 자, 세 번째 종류의 고독은 It's the most severe. 가장 심각합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앞에 상황적인 고독은 뭐 한 이혼을 해서 1년간, 6개월간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세 번째 고독은 굉장히 심각하다. Unlike the second type, chronic loneliness usually lasts more than two years and has no specific cause. 오, 심각하다고 그랬으니까 unlike, 다르다 이거죠. 두 번째 타입과는 다르게 chronic loneliness, chronic loneliness 만성적인, chrono 하면 뭐예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라틴어로 옥히죠? 그러니까 chronic 하면 시간적으로 오래 이런 뜻이니까 만성적인 loneliness, 질병은 usually 보통 last, 지속됩니다. more than two years 오, 만성적인 질병은 2년 이상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has no specific cause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오, 이게 문제죠. 2년 이상 지속이 되고 특별한 원인도 없는데 잠이 안 와. 또 고독감이 늘 몰려와. 그래, 혼자 저 골반 구석에 가서 혼자 앉아있어. 이게 문제가 되죠.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 People who experience, habitual loneliness, have a problem, socializing and becoming close to others. people who experience, people who experience, experience, 경험하다, habitual loneliness, 습관적인 고독을 경험하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people who experience, habitual loneliness, have a problem, have problems, have problems, have problems,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소셜라이징하는, 사회화 되는, 이 소셜라이징이 사회화인데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데 사회의 질서와 사회의 도덕과 윤리규범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회화에 동화되어 가는 게 사회화 되는 거죠. 이 사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전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규범에 따라가는 것이 소셜라이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적인 고독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갖고 있는데 소셜라이징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회화 되는 데 문제가 있고 becoming close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친밀하게 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고독을 느껴. 그러니까 딴 사람과 만나지 않으려고 하겠죠. 딴 사람과 만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사회, 법칙, 질서, 윤리, 도덕, 규범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독불장군이 되겠죠. 자기만 알겠죠. 또 자기 혼자의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many chronically wrongly people, 많은 만성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은 think 이렇게 생각해요. There is little or nothing. 거의 없거나 하나도 없다. There is little or nothing. They can do.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거의 없거나 아무것도 없어. To improve their condition. 그들의 어떤 기분의 어떤 컨디션을, 그 기분을 향상하기 위해서, improve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혼자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내 기분을 좀 좋게 해서 남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문제가 있죠. 이런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은 지옥이죠. 사이클로지스트 agree that one important factor in loneliness is a person's social contact. e.g. friend, family members, co-workers, etc. 사이클로지스트, 심리학자들은 agree that 이렇게 또 동의해요. one important factor, 가장 중요한 요소, in loneliness, 고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it's a person's social contact, 어떤 사람의 사회적인 접촉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동의해요. 어떤 고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구, 친구들, family member, 가족들, 또 동료들, etc. 등등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잘 어울리고 컨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고독한 사람은 남들과 어울리는데 사실 실패하는 거예요. 남들과 어울리는데 실패하고 남들과 잘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려고 하고 만약에 가정생활이라고 한다면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부인이 있을 수 있고 가족 멤버들 중에 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우울함을 앓고 혼자 외로워하면 집안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겠죠. We depend on various people for different reasons. 우리는 depend on 의존하죠. 여러 사람 for different reasons.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이유로 해서 different reasons. 다른 이유로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의존합니다. depend on 의존하다 이런 얘기죠. For instance,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친구도 만나고 또 친구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에게도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조건으로 인해서 이유로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 인이라는 것도 하나하나가 한자로 보면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독불장군으로 살기는 어렵다. For instance, 예를 들면 Our families give us emotional support. 예를 들면 우리의 가족은 우리에게 어떤 정서적인 지지를 해줍니다. 아, 내가 뭐 대학에 떨어지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뭐 이랬을 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렇게 emotional support, emotional, 정서적인, 서정적인 지지를 우리에게 해주고 Our parents and teachers, 우리의 선생님들과 가족과 선생님들은 give us guidance, 우리에게 안내도 해줍니다. 아, 야, 좀 그런 식으로 너 생각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는 게 너 미래에 대해 좋아. 이런 공부를 해봐. 이런 guidance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죠. And our friends share similar interests and activities. 또 우리의 친구들은 share, 함께하다, 공유하다. 이 share, 함께. share apartment 하면 뭐예요? 함께 쓰는 아파트를 share apartment라고 그러죠. share, 이것도 많이 쓰는 거예요. 회화 때 share, 함께하다, 공유하다. 우리의 친구들은 비슷한 어떤 취미와 어떤 행동을 함께합니다. 공유합니다. 이런 얘기죠. 한자로 쓴다면. 우리의 친구들은 비슷한 취미도 갖고 있어요. 비슷한 취미가 안 되면 나는 뭐 테니스를 치는데 쟤는 집에서 바둑던데 그럼 친구가 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similar interests 가지고 있고 비슷한 행동, 행위 뭐 이런 것도 하겠죠. 그러나 사이카로지스트 have found that the number of social contacts we have is not only reason for loneliness. 그러나 사이카로지스트, 심리학자들은 have found that 이렇게 발견을 해요. the number of social contacts, 그 사회적인 접촉의 수, we have,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들고 있는, 지내고 있는 그 contact, 사회적 접촉의 숫자는 is not the only reason for loneliness. 어떤 고독에 대한 유일한, 고독감에 대한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렇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회적 접촉, 사회적 접촉이 누구하고 접촉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고독에 대한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 만나고 안 만나고 사회적 접촉만이 접촉을 하느냐 안 하는 거냐만이 고독감에 대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도 있다. 꼭 남하고 접촉하고 안 하고 이것이 고독을 일으키는 건 아니다. It is more important how many social contacts we think, we expect, we should have. It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 How many social contacts,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접촉, we think, we expect, 우리가 가져야만은 목적이 앞으로 넘어갔죠. How many social contacts, we think, we expect,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회적 접촉을 우리가 가져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It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사회적 접촉을 얼마나 많이 가져야만 하는지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고 막 돌아다니고 오가는 사람 만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얼마나 많은 사회적 접촉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우리가 의미 없이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 만나서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만나는데 별로 맞는 것 같지도 않아.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해서 though lonely people may have many social contacts, 말을 바꿔서, 다른 말로 해서 비록 lonely people, 외로운 사람들이 may have many social contacts, 많은 사회적 접촉을 할 수 있지만, 있어요. 있지만 they sometimes feel, 그들은 때때로 느끼죠. they should have more, 더 많이 만나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접촉, 많은 사회적 접촉을 하지만,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들은 또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만 한다고 느낀다. they question their own popularity,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인기를 의문시한다. popularity, 나는 말이야, 내 인기가 좋아,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 이렇게 그들은 의문시해야죠. 그들의 popularity를 의문시한다. 문제 삼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 다음 시간에 하죠.